그날 말이야 넌 왜 그랬던 거야? 진짜 고백 안 할 거야? 알겠습니다 왜 케봐마? 경민씨가 완전 넘어왔다니까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나 네 생일이잖아 오빠 그냥 우리 사귄다고 말하면 안 돼? 그냥 오늘 말해버리자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 싫어 야 너 알고 있었어? 알고 내가 경민 이야기하면 그런 거였어? 우리 경민 아들이 도망갔어 우리 이건 비밀이 아니라 실수잖아 실수는 되돌릴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간단한 건 줄 알아 비밀은 비밀은 상대방이 모르면 비밀 아니야 아예 세상에 없었던 일이지 지구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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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